지금부터 이제 새끼들이 그래서 아깽이 대란이라고 하는 4, 5월로 이제 가는 거죠 발정이 1월 말에서 시작해서 2달, 2달 정도 임신을 하면 쏘여 나오는 거죠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4마리가 태어나서 그 중에 1마리가 살아남으면 다행이라는 얘기죠 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고양이를 만났는데 사진을 시작하고서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 제 오토바이 뒤에 캔이 실리고 사료가 실리고 6시 반 정도에 나가면 16군데 정도 밥을 주고 물론 사진기는 늘 가져다니니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까지 글쎄요 뭐 한 1,000마리 넘겠죠 한 16, 17년 됐으니까 카메라 안 속에 보여지는 그 고양이들의 눈빛은 그 누가 보더라도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쟤들은 왜 저 눈빛 저래? 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 눈빛을 보여주려고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거 항상 그 이하로 대접을 받고 있고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두려운 표정을 짓고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도심이 고도화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양이들은 죽어가는 거죠 제가 항상 호미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제 아이들 묻어주는 것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미가 계속 핥아주는 거예요. 계속 핥아주고 나서 다행히 나았어요. 그런데 봄에 태어났는데 가을 나겨울 못 보고 떠났죠. 여기 밥자리가 거의 7년 된 밥자리였는데 새로 이사 오신 분이 냄새나고 싫다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그 밥자리에서 쫓겨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아이들한테는 집이었을 그 공간이 사라지면서 이 아이들이 생이 더 그렇게 짧아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이 상황 전체를 줄이는 게 목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리턴이라고 해서 제자리 방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가장 먼저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영역이 줄어들어요. 먹이 활동도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겠죠. 그게 길가의 급식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고양이한테 밥 주는 걸 뭐라 해요. 외국에서 고양이한테 밥 주는 걸 뭐라 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건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쓰레기를 뒤져. 발전기가 돼서 교미할 때가 되면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싸워.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국가에서 TNR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그냥 수술만 시켜놓고서 방사시켜버리면 끝. 새끼도 갖다 수술하고 원래 제자리 방사도 안 하고 해버리니까 줄어들어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나마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거에 개입해서 제자리 방사하고 수술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서 고양이를 우리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들을 살리는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아이들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슬렁 어슬렁하니 나왔어? 지금은 동성화 수술을 해서 알았어 짜증내고 그래 새끼 고양이 생존율이 25%가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돌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잘 돌보면 아이들이 많이 살아남기도 해요. 동네 인심에 따라 고양이 눈빛이 달라요. 고양이가 담장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동네 인심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명확해요. 심지어 고양이가 나무를 타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저 고양이는 단 한 번도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가면 낮에도 고양이가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쓰레기를 계속 뜯어다닌 데가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걸어가는데 고양이는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지나갈 때부터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바라봐요. 그 두려운 표정을 짓고 관악구라는 동네에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되더라고요. 전국에서 길가에 급수소를 가장 많이 있는 곳도 관악구 화장실하고 급수소를 묶어서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었어요. TNR 숫자가 제일 높아요. 여기만 그만큼 관리가 잘 되니까 같이 하는 데라서 사료를 다 채워놓았어요. 인터넷상으로만 아시는 분도 있고 내 얼굴 아는 분도 있고 저 혼자 밥을 주던 때가 지나서 같이 이제 모임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급식소가 차려지고 하면서 옛날에는 밥자리가 불안하고 했기 때문에 숨겨놨기 때문에 기다리는 고양이가 많았다면 지금은 그냥 밥을 갖다 채워놓으면 와서 그때 자기 타임 스케줄에 맞게 와서 먹고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고양이를 보는 비율은 떨어져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한 아이를 지키려면 옹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고양이에 대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고양이들을 내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본 고양이들을 사진들이 그러니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특집들은 뭐냐면 고양이가 보이면 찍어요. 기록을 남겨놔요.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전체 동네에서 돌봄이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TNR 된 아이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모습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단톡방에 올라와요. 그러면 아, 여기 잘 있구나. 누군가 뭉치가 잘 안 보여요. 라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아, 뭉치 저 여기서 봤어요. 올라오고. 그 아이들의 삶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당연히 이유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양이 사진을 찍으면서 얻은 건 바로 이런 제 마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요 피디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페피플은 우리와 함께 현실을 마주하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변화를 만드실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